노프룸 선수의 이름이 많이 보이는데 실제 두 선수의 대결에서 어떤 대결이 될지 노프룸 선수가 뒷면에 쇼핑블럭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벗어났어요 경대 3 끌려가고 있는 노프룸 노프룸 선수의 첫번째 자 살아있어요 남가은 선수였습니다 벗어납니다 나갔어요 이 좋습니다 벗어났어요 스튜디오 T 경기장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또 경기에 적응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하고 있고 어 단식을 정말로 오랜만에 노프름 선수가 출전을 했기 때문에 그 감각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 잊어있는 노프름 직선 커스 서브 은입니다 아 9 대 4 에지 로프름 넘기지 못 게임 포인트 남가은 남가은의 서브인데요 게임 포인트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남가은 또 한 번 게 있습니다 8대 10 그러나 게임 포인트 상황 아 벗어납니다 자 노프룸 선수는 소리 없이 여기까지 쪼셔와 있습니다 아 걸렸어 다시 그러나 끝나지 않았습니다 테널 듀스 걸렸어 11대 10 아하 10대 17 야 살구 한번 아빡핸딩 걸린 노프룸 남가은 서브인데 Pal 남가훈의 첫 게임을 마무리할지 다아앙 14대14 이번 벗어납니다 다아앙 남가훈 선수가 데뷔를 더 해야될 것 같습니다 남가훈 서브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다아앙 서브범치 이 앞서있습니다 노프름도 노프름 아아아아 서브 두께이 이었습니다 아아아아 벗어나요 석점 쳐 서브 두께이 이었 서브 두께이 이었 아아 맞받아 쳐봤는데 게임 가는건 좋지 않아요 맞습니다 노프름 입장에선 어쨌든 끌고 가야되는 반면 남가훈 선수는 노프름 선수의 플레이에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아하 자 아하 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서브 득점 두스 두스까지 갔잖아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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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아 너무 아 아 앞서 있는 남가은의 서버 남가은 걸려 한 점차 남가은 공격이 3홀 높으름은 동점을 만듭니다 나가 3대4 걸렸어 걸렸어 3대4 끌어납 팽팽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4대4 5대5가 되고 있습니다 4핸드 3점 4핸드 걸렸어 걸렸어 아 아 바다를 여기서 누가 앞서 가느냐 4핸드 4핸드 살아이 아 나갔어요 7대8 높으름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 그러나 벗어나요 같은 분위기를 연출해 내고 있는 두 팀입니다 아 시켜냅 다른 건너뛰고 9대9가 됐어요 아 아 아 아 아 나갑니다 10대11 아 아 아 야 경기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높으름 역습 랠리 여기서 높으름이 손에 땀을 주는 승부를 만들고 있습니다 야 그 pity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'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're in too deep and you and I we